~! REWOOD everybody 루사 장군이 기다리고 있어요 ㅋㅋㅋㅋ 나는 솔직히 32강 영향을 광탈한 줄 알았는데 이 클럽을 보너스인 줄 알았거든요 여기 FNC 클럽인데 보너스인 줄 알았는데 8강까지 올라왔어요 부산부산부산부산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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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야 고생하셨구요 근데 웃긴게 두치와 포크팀을 잡고 올라온 루사장과 아이들이구요 어디 잡았지? 어디 잡고 올라왔죠? 그 다음에 심바 클럽까지 잡고 올라온 루사장과 아이들인데 자 일단 어디죠? 그 다음에 부산부산부산이 어디지? 칼리슨가? 어디냐? 부산부산부산이 어디죠? 유니스인가요? 아 유니스 죄송합니다 초대합니다 들어오세요 팀원들 초대해주시구요 중앙에 계세요 중앙에 계세요 자 일단 대회 관련 질문만 받을게요 대회 진행중이니까 자 유니스 클럽 홈입니다 유니스 홈 가주시면 되요 자 루사장 FNC 오른쪽 자 FNC 오른쪽 가주시구요 이것도 메인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보너스 경기 아닙니다 이게 메인 이벤트에요 이제 그 말 안했으면 좋겠어요 뭐? 보너스라는거 그리고 제가 졌는데 투명히 잘해가지고 올라온게 아니라 제가 마무리 잘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여러분들 자 메인 이벤트 경기 8강 메인 이벤트 경기 오늘 또 기가 막힌 세레머니 지금 또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아 여기다 페이크 아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추천 절차 한번씩 부탁드리구요 이거 재미없는 경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루사장과 아이들 좀 기대해주세요 재밌는 경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저는 못해도 이 두 분이 잘해요 저는 솔직히 진짜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올라온거 인정하는데 투명은 잘합니다 투명까지 엮어가지고 그렇게 얘기 안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추천 절차 한번씩 부탁드리구요 근데 사람이 세상에 근데 사람이 60명이 빠졌는데 뭐죠? 60명 빠진거 오버 아닙니까 여러분들 200 거의 한 80-90명 있었는데 220명 남았어요 226명 남았습니다 지금 뭐죠? 아 다시 들어오네요 자 메인 이벤트에요 여러분들 기대해주세요 4132 4132입니다 자 메인 이벤트입니다 자 스캔을 쓰고 있는 유니스클럽이구요 유니스클럽이 잘해요 잘합니다 제가 사실은 처음 보던 클럽이긴 한데 이 클럽이 굉장히 잘하더라구요 여러분들 좀 기대하셔도 될겁니다 자 그리고 이네르타의 여왕 그리고 FNC 이네르타의 여왕과 FNC 클럽인데 여기 또 잘해요 이 두 친구 잘합니다 랭커에요 랭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루사장 때문에 일부러 루사장 보너스라고 했는데 저 둘은 굉장히 잘합니다 이네르타의 여왕 FNC 알콩달콩 굉장히 잘한 랭커에요 굉장히 잘한 랭커입니다 자 완료됐구요 바로 갑니다 랭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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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8강 마지막 경기입니다 8강 마지막 경기가 끝난 직후에 시청자 이벤트 갑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지금부터 사이트 같은데 사이트 같은데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 가셔가지고 이벤트 시청자 제닉스 기계식 키보드 주는 이벤트 하나고 홍보 좀 부탁 좀 꼭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홍보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지인분들한테 카톡이고 뭐고 이렇게 다 날려주세요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 함께 하게요 여러분들 이 경기가 끝난 직후에 바로 4강전 시청자 이벤트 바로 갑니다 4강전 유니스클럽 유니스피리스 콜리트가 앞으로 주고요 자 열렸어요 이거 열렸습니다 열렸어요 마무리를 야 키포이 자 크로스 올라왔고요 잘라냅니다 에어펜씨 알콩달콩 잘라내지 못하구요 자 네스타 자 펠레에게 자 로랑블랑 자 굴리뜩 지금 유니스클럽 전반초반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라내구요 이네따이요 자 수비력이 수비력도 압박도 굉장히 좋은 유니스클럽입니다 조지웨어 말디니 중환해주구요 와 아쉽네요 아쉽네요 방금은 약간의 슈페인팅을 가져간 다음에 슈팅을 가져갔다면 슈팅까지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아쉽네요 잘라냅니다 올려주고요 와 바운바스텐인데 바운바스텐 머리까지 닿지 않습니다 자 굴리트 자 뜁니다 뜁니다 클라이베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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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잘라내는 FNC 펠레 아 이거는 아쉬워요 이거는 좀 아쉽습니다 QW 미스가 난 것 같구요 아 뒤로 내줘 어 이거 살아나요 이거 아웃 아니야 얘들아 이거 아웃 아니니 아웃인 것 같았는데 자 비에라 퀸니티 오오 QW 줬어요 난 뭔가 미스난 줄 알았는데 QW였어요 굉장히 독특하게 해주는 바운바스텐 중앙내중니다 플리트 블랑에게 블랑 서서히 빌드업 합니다 앞에 또 뛰거든요 또 뛰어요 또 뛰는데 잘라냅니다 사이드라인 알라바 로봄에게 로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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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내리구요 종류월드급 피해랑 중앙에 발락에게 발락 에이패스 못 떨구구요 어 세컨벌 아 스쿱턴 아 저기저기 스쿱턴을 오 잘라냅니다 잘라냅니다 잘라냈어요 잘라냈어요 바디페인팅 프리킥 아주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오 뭐죠 아 떨궈지고요 마무리를 마무리를 이야 이렇게 세트피스에서 완벽하게 만들어내면서 첫 골을 가져간 에이패스 클럽 이야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세트피스 했어요 이야 로봄이 흘리고 반박 흘리고 이야 기가 막힙니다 이야 잘하네요 잘합니다 잘합니다 자 쿨 리트 이야 전반전은 유니스 클럽에 굉장히 파상호세를 퍼붓었는데 이야 골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역으로 에피엘씨가 만들어냅니다 아직 있어요 근데 하지만 아직 있습니다 자 있어요 있어요 크로스 올라오고 크로스 올라오고 마무리 골패스 골패스 살려냅니다 살려냈 우와 이게 골패스를 맞으면서 야 운이 운이 따르지 않는 유니스 클럽입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연장 후반에 돌입합니다 오늘 골패스 맞는 경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알라바 범바스템 자 쓰러줄려줬고요 자 루드 울리트 울리트 콜라 밸런스가 무너졌지만 헤딩으로 떨구고요 잘라냅니다 반대편 같고요 밸런스 반락 하지만 잘라냅니다 밤바스템 중앙 내리고요 할머니 잘라냈고 저 위기예요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위기입니다 자 바이밴인이에요 읽어냅니다 에펜샷 공달콩 바이밴인이에요 아 드래그백이 드래그백이 아쉽네요 자 쇼캠벨 약스탕 반대편 펠레에게 로랑불랑 중앙으로 내줍니다 사이드 클라이베르트에게 클라이베르트 뒤로 한번 내주고요 로랑불랑 빠른 패스 하지만 잘라냅니다 다이오왕 스루질러 줬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잘라내는 유니스 라이언킥스 QW 줬고요 사네티가 잡아내고 크로스 올라옵니다 마무리를 하지 못하구요 자 이러봐 이거 역습이에요 이거 역습입니다 역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패스가 급했구요 하지만 패스가 급했구요 자 컷백 블랑이 올라오겠죠 올라오겠죠 하지만 헤딩을 먼저 따냅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흐르고 있어요 웬만히 이렇게 사이드쪽으로 나가지도 않고 슈팅이 많지 않은 경기라 지금 열렸어요 열렸습니다 이거 열렸네요 열렸습니다 하지만 슈팅이 급합니다 자 코너킥 이렇게 되면 89분 상황 없어야 되네요 티로 내줍니다 급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자 에이베스 이렇게 되면서 1대0 왜이렇게 되나 또 저는 못하는데 신경 잘한다니까요 루사장이 많이 지어도 1회를 많이 진다면 루사장이 질거기 때문에 3판까지 안갈거 같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서 다이오왕과 알콩달콩 승리를 따내면서 첫 세트를 가져갑니다 자 자 홈어웨이 바꿔주시구요 루사장 초대 유닛스 초대했나요? 자 루사장 들어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1대1경기 갑니다 1대1경기 1대1경기로 갑니다 자 바로 한번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신분들 추천과 열개찾기 한번씩 부탁드리구요 이 경기가 끝나는대로 바로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231쓰는 FNC 루사장 그리고 4231을 똑같이 쓰고있는 유닛스 정우님입니다 이동국 라부까지 있네요 라부의 컴뽕 이동국이 저번에도 만들어내가지고 굉장한 골을 만들어냈는데 자 완료됐구요 빠른 완료 줬구요 투벌란치 4231 대 4231 자 바로갑니다 반만금 6분으로 진행되구요 자 4,2,3을 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개하는 빨간색 유니폼 오른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개하는 파란색 유니폼 프랑스를 플레이하고 있는 정훈님입니다 자 잘라냅니다 앞으로 내두고요 와 반대편 굉장히 좋아요 기대 이상으로 플레이가 좋습니다 FNC 루스 하자 컷백 야 왜 이렇게 잘하지 빨리 빨리 지금 들어가면 됩니다 왜 기대 이상으로 잘한다 뭐지? 진짜 기대 이상으로 잘하는데 아니 몰라요 야야 말 넣어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기쁨이 승방 아쉽네요 아 이거를 아 이거를 왜 잘하냐 저 올리구요 헤네잇 아깝습니다 자 막아야되요 막아야됩니다 아 이거 잡아내면 잡아내면 위험 키퍼를 바로 줘야되는데 저런 상황에서는 잡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바로 뺏겨가지고 1대1 찬스 만들어줍니다 신경을 좀 쓰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훈님 굉장히 FNC 루스 사장은 QW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컷백을 많이 써요 정훈님 아 이거 아 그런거죠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플레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중앙 주시구요 그렇죠 좋습니다 좋구요 자 여기서 심리전 자 그리고 잘래줘 아이 야 슬비도 그냥 뽀록이네요 자 갑니다 아 에이패스 내려가셔야 됩니다 내려가셔야 돼요 그렇죠 압박 좋아요 지금 자 지금 사이드라인 많이 파고있는 FNC 루사장이기 때문에 자 에이패스 잘 잘라냈구요 잘 잘라냈구요 자 크로스가 자 올라갑니다 오늘 잡아냈 잡아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자 빠르게 가야되죠 빠르게 빠르게 가야됩니다 지금 지금 열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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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냈 잡아냈 아 PK 피케 피케가 잡아냅니다 개인적으로 좀 루사장이 졌으면 좋겠는데 요새 좀 거만하거든요 아 큐브스터 그렇죠 그런건 다 읽히죠 지금 요새 좀 거만해요 거만하기 때문에 루사장이 졌으면 좋겠는데 오늘 잘하네요 루사장이 잘해요 지금 잘합니다 자 사이드 잘내줬구요 잘내줬구요 코르킥인가요 자 나이스 코르킥 나이스 코르킥입니다 자 올려주구요 올려주구요 마무리를 헤딩이 너무 아쉽습니다 헤딩이 너무 아쉽습니다 헤딩이 너무 아쉽습니다 아주요 시간 끌지마세요 시간 끌지마세요 시간 끌지마세요 정보드립니다 루사장 빨리빨리 줘야됩니다 자 58대 42 점유율면에서도 앞서고 있는 루사장은 루사장이 생각대로 잘해요 자 유인성은 자 뒤로 내리고 자 아비달 옆에서 보고 배우는데 진짜 저정도 못하면 사람아닙니다 옆에서 맨날 피파하는거 보고 팁이란 팁은 다 가져가는데 이정도 못하면 진짜 사람아닙니다 피파 접어야되요 지금 그런친구 우리 열혈중에 한명있는데 그런친구가 지금 우리 열혈중에 한명있어요 진짜 옆에 끼고 가르쳤는데 전설을 못하는 친구 딱 한명있었어요 다 전설A까지 보냈거든요 제가 옆에서 가르쳐주면서 자 월크레이랑 이런 친구들도 전설A까지 다 올려보냈는데 한놈은 전설A 찍더니 집애로 가버렸고 그러면 좋지않아요 자 갑니다 자 A패스 막아내야되요 막아내야됩니다 그렇죠 침착하게 막아내면 됩니다 자 근데 로산형이 패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잘 잘라냈어요 자 빠르게 가야됩니다 지금 빠르게 풀백이 올라와있기때문에 빠르게 측면적으로 가야됩니다 그렇죠 측면적으로 가야됩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짤롱패스 좋았고 크로스 올라가야겠죠 크로스 올라가야겠죠 아 뭐야 저게 반델사로 잡지 아니 방금 크로스를 아니 반델사로 빠르네 자 사인해주고요 자 포스케치 중앙을 내주고요 띕니다 중앙을 내주겠죠 아 하지만 완벽한 소리 유니스 정원 자 열리죠 열리죠 측면 열립니다 아 하지만 또 저게 특히 몸에 맞으면서 자 치고나오고 있구요 어 또 잘라내네요 마트칩 크리스탈 호날두 아 역시 잘 잘라냅니다 자 이거 위험해요 이거 위험합니다 야 잘 벗기로 했어요 잘 벗기로 했어요 잘 벗기로 했어요 이건 골이다 이거 오 아 이거를 막냐 피케가 와 피케 좋네요 자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와 수비력까지 좋네 우사장 수비력까지 굉장히 좋습니다 아 아 씨 저게 쓸데없이 개인기치입니다 그 대체 벗기는 했어요 지금 뭔가 보여주기 위한 플레이를 하고 있는 루사장이에요 자 갑니다 야 이렇게 되면 FEC 루사장이 잡아내면 또 사물까지 가 아 이렇게 루사장이 이 종호님을 잡아내면서 FNC클럽 사방에 갑니다 도로 잘 보고싶다 도로 이 그렇죠 질